뭔 말인지 알겠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심청이 의지를 담아서 부르세요. 기가 막히지 않고 반겨들어요. 나 저렇게 해야지. 저 기러기가 옛날에 소식 전했다지? 아버지에게 소식 전해야지? 이렇게. 심한 거 기가 막혀가 아니라 반겨들어야 돼요. 심청이의 강한 의지. 아버지를 보고 싶었고 아버지에게 뭔가 내가 무슨 길이 없을까? 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내 마음을 전할 길이 없을까? 모색하는 심한 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한 후가 굉장히 의지. 그러니까 심한 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심청이는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던진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면 이 정도는 다 반겨들어야 돼요. 심청이가 그렇게 운명이 막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야. 아버지도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 내 마음을 내 절절한 마음을 내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더 강해요. 그런 심청이에요. 이제 심청에 대한 해석. 그렇게 흐지부지한. 그리고 운명에 그냥 내맡기는. 그런 심청이 아니에요. 심청이 대단한 여성이에요. 토요일날 내가 애쓴께로 그놈 확인해서 보시고 우리는 수업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내가 설명을 했어요. 다른 방법도 좀 참고하셔. 거기에 보면 내가 강세자는 어떻다? 무엇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음께롱. 거기서 찾아서 보셔. 계속 그렇게 서두를 달아서 똑같은 말을 또 하고 그러면은 뭐여. 재미없어. 소리 얼른 해왔어. 소리 배워요. 진양조요. 개면조요. 전형적인 개면조. 추월은 반정해이. 구월은 반정 같은 음을 불러도 돼. 반정하고 같은 음을 불러도 되고 욱탑으로 내려서 반정해도 돼. 반정 시작. 반정.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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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혀 주 렴 그 놈이 거기서 한 번 이 놈을 카드를 쓰면 다른 데서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데서 한 번 할 것 같으면 임무를 안 해도 되고 두 번 정도 해도 상관없으니까 한 번 흔들어 줘 추려혼 시작 추려혼 시작 추려혼 추려혼 끊어 줘 추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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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길어 길이 난 난 난 그렇게 거기도 여기를 꼭꼭 두 번 쓰셔도 돼 왜 길어 길이 길이 난 해도 돼 그리고 그냥 길이 난 한 번만 딱 해서 깔끔하게 해도 되고 거기를 테크니카라 해도 돼 왜 길어 길이 난 해도 돼 왜 길어 길이 난 난 난 난 이렇게 하지 말고 난 하지 말고 난 난 그렇지 그렇게 떨어뜨리면 월하우 해도 되고 월하우 예 이렇게 해도 돼 시작 월하우 예 눕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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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 장 날 쉬어야지 눕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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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길로 우러멀 우글골 가니 우러멀 우글골 가니 그렇지 거기도 우러멀 우글골 고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그냥 울고 우러멀 우글골 가니 우러멀 우글골 가니 그렇지 심황후 반기 듣고 헤이 심황후 반기 듣고 기럭이 불러 빠르골 하곤다 시작 기럭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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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골 골 하곤다 , 오는야 저기 일어 가 헤이 오는야 저기 저기로 가 저기 오느냐 저기로 가 오느냐 오느냐 저기로 가 저기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우선 여기까지 하고 뒤에 좀 더 이어드릴게 추워 룰 룰 에이 추워 룰 룰 잘하네 만정 허영 만정 허영 상고 추워 상고 추워 기다리고 하이 빙천 둘 둘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웨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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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리 기록 Sophie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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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 제 가게 안 맞으면 세련미가 없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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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히힛 로 이렇게 시작 뜨 тол 헤이 히히 힛 로 우르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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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가니, 가니, 가니 심황후 반기 듣고 헤이! 심황후 반기 듣고 그렇지 잘 나왔다 기러기 풀로 말을 헌다 쉬고 헤이! 기러기 풀로 말을 헌다 헤이! 우르멀, 저기, 로, 가 헤이! 우르멀, 저기, 로, 가 그렇지 저기, 로, 가 저기, 로, 가 그치, 그렇게 가야돼 소중한 소중한 폭행 상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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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폭행 평화 폭행 폭행 수용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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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폭행 폭행 꼭꼭 씹어서 잡숴야 되니까 왜냐면 얼른고 설른고 씹으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는 소리도 안 되어버려 이 진양도 어려운 데다가 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두 분이 잘하는 분이 이렇게 박혀있어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 틀리지? 사실 이 두 분 빼놓으면 여러분들 못하는 거 다 알아 두 분 입을 딱 꿰매놓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잘하는 분은 있겠지만 대부분 잘 안 될 것이야 내가 다르니까 그 속을 살림 속을 내가 잘 아니까 어떻게? 찬찬히 갈 거야 다시 추워르르 헤이! 추워르르 추월 두 박자 은 두 박자 두 박자 쉬고 그치? 근데 은을 세 박자 하고 한 박자 쉬어도 돼 추월은 반드시 그냥 두 박자만 해야 돼? 추월은 추월은 헤이! 추월은 만용 허용 헤이! 만용 허용 헤이! voila! 받자ī! 상호 ihrem 스모 오 Eventually 추렴 가윽 çik'e! 초...어...들...제... 기다리고! 헤이! 빛! 초...어...들...제...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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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기독어... 기독어... 기다리고! 헤이! 왜... 로... 히... 난! 불하에... 기독어... 서...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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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헤이! 헤이! 깨... 깨... 으로... 우르멀...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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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 음... 심황후 반기 듣고 심황후 반기 듣고 좋았어 기러기 풀로 마룩을 헛간다 기다리고 쉬고 기러기 풀로 마룩을 헛간다 보논이야 저기로 가 기다리고 소중앙 복해 상해 소중앙 복해 상해 소중앙 방기 별지 소중앙 복해 상해 소중앙 복해 상해 이것까지 하셨어요 어때요? Q. 심하고 반기 듣고를 심하고 기가 막히더러는 이상할까요? 반기 듣고로 하세요. 기러기 울음소리를 반겨 들었어요. 왜냐면 그 놈 해갖고 소식 전하려고. 그래서 반겨 들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